자 볼게요. 근데 이 펀주의 헌법은 예전에 이때 국가가 있으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었는데 여기는 시민혁명을 전제로 해요.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터지면서 신분제라고 하는 우리 몇만년에 걸친 인류 역사에서 희귀적인 사건이죠. 신분제 철폐. 왕을 없애버리고 왕이 없는 나라인 공화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있던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의 각 국가별의 헌법은 전부다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 이 시대로부터 개봉주의 글에서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멋진 시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인치주의 이렇게 불러요.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가 되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헌법이 꾸려진다. 문제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측 불허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되지를 못하니까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이라는 걸 없애버리죠. 그리고 왕이 없는 나라가 공화정이에요. 이때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국가작용이 통치가 돼야 되겠다. 법치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법은 고정불변이죠. 딱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당연히 된다라는 법규범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전을 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좋은 사회인데 하다보니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두기만 하면 법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시절로 가버리게 되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오늘날에는 법의 내용, 내용이 좀 전에 봤듯이 실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법치주의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도 굉장히 중시가 돼요. 모름지기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세계사를 강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불편한 건 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뒤에 헌법의 특성에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특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헌법에 있어서는 법이라는, 헌법이라는 게 어떻게 갖추어지고 구축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꼭 이해해 두시는 게 우리 뒤에 가서 종합적인 판례들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면, 시민혁명이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신분제를 타파합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이라는 걸 없애고 모두가 어때요? 평등한 국가로서의 국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어때요? 신분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국민이지만, 부르주아가 있고, 프로레타리아가 있죠. 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프로레타리아. 우리 노동자라고 부르죠, 농민. 생산계급이 있고. 둘 다 왕이 있던 시절에 비하게 되면 왕과 귀족이 아니고 평민들이에요. 그런데 신분제를 없었으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기초로 국가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국가예요. 그 전까지는 왕과 귀족만을 위한 국가였다고 하면. 그런데 혁명을 통해서 이뤄내되고 많은 사람 죽어놨겠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프로레타리아인데, 이때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별하는 식으로 자꾸 법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법치주의, 본인들이 법만 되니까. 이게 입헌프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가진 자는 끝없이 가지게 되는데, 똑같은 혁명의 주역인데 프로레타리아는 계속 못 살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왕의 지배를 받던 때보다도 더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레타리아가 다시 한번 혁명을 벌이게 돼요. 이게 왕과 귀족의 대항에서 싸웠던 시민혁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아하,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게 통치된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구나. 법의 내용도 부르자 뿐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약자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인간의 이념이 들어있는 법이라야 마땅하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사회주의 원리예요. 약자를 배려한다, 복지행정, 근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시대에 와서 터지게 됩니다. 그럼 이 배경을 보시면서, 근데 입헌주의 헌법과 사회국가 헌법의 비교, 우리 표를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표를 볼 때는 각각 표에 있는 단어를 꼭 외워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투영을 시켜서 쭉 보다가 핵심 단어, 키워드가 되는 것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건 억지로 외우고,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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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